1프로TV 1프로TV 네. 같이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전에 했습니다. 한 번 같이 했었습니다. 한 번 같이 했습니다. 제가 조금 기억이 좀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성승훈 매니저님과 함께 글로벌 마켓 브리핑 하는데 우리 성승훈 매니저님께서는 가장 강점이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주식 관련해서 강점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당연히. 그럼 뭐 본인 술 잘 마시고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안정적으로 시장을 조금 봐가면서 운용을 해왔다라는 게 안정적 시장 운용. 고객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라는 게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매니저님이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하시는 고객분들은 크게 걱정 없이 쭉 이렇게 지금까지 수익을 내고 계시다. 다행히 최근 5년을 돌아봤을 때 지수들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올해는 또 시장이 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사실은 수익이 잘 나오면 좀 더 고객들이 신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올해 같은 때 정말 잘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작년 잘했다는 게 큰 자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작년은 특히 워낙 시장이 좋았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올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중국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네. 최근에 인민은행의 통화 완화 기조와 단기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 그리고 유가 상승 역량으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모습이었고요. 주도주인 전기차, 클린에너지, 바이오 등의 성장 섹터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수는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해종합지수는 0.33% 하락한 3,558포인트 심천은 0.95% 하락한 2,441포인트 항생은 오늘 빠지다가 올렸고요. 0.06% 상승한 2만 4,12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건축 자재, 부동산 업종 강세에 따라서 상해종합지수가 좀 덜 빠졌고요. 그리고 홍콩 증시는 하락하다가 반등을 했는데요. 홍콩에서도 본토랑 비슷하게 부동산, 에너지, 금융업종이 좀 좋았고 IT 소프트웨어라든지 빅테크 업종의 하락이 눈에 띄는 모습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글로벌 아이비에서 중국 빅테크에 대해서 저별로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도 드렸고 그리고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과도하게 떨어졌던 홍콩 주식시장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오늘 리포트를 잠깐 소개 드릴 텐데요.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잠깐 소개 드리면요. 일단은 다수의 호재로 인해서 홍콩 시장의 투자 환경이 좀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현 시점에서 홍콩 시장의 다운사이드 리스크보다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좀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항생테크 지수,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긴 한데 3분기 후반부터는 본토지수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얘기는 중국의 정책 변화인데요. 실제 코로나19의 재확산이라든가 부동산 기업의 디폴트 우려가 경기 하방 압력을 키웠잖아요. 최근에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것도 사실은 조금 홍콩 시장이 우호적인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헝다라든가 자자웨이 이런 부동산 디폴트 이슈로 인해서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일부 완화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3대 레드라인이라고 해서 회사체 발행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막았거든요. 대출도 막고 이런 것들을 조금 풀어주는 모습들인 것 같고 11월에 부동산 판매 면적이라든가 부동산 투자 증가율이 저점에서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올해는 홍콩 반환 25주년을 맞아서 중앙정부의 홍콩 우대 정책이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홍콩 시장의 센티멘트가 개선되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호재가 사실은 밸류에이션상 역사적으로 저점에 위치해 있다는 거죠. 작년에 홍콩 항생이 마이너스 14% 수익률을 기록했거든요. 거의 공동부유 관련해서 이슈가 되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가장 부진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항생의 12개월 PBR이 0.96배 정도로 하락을 했고요. 우리가 A주와 H주 프리미엄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지금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기준으로 A주와 H주에 동시 상장한 종목들에 H주 대비한 A주의 가중 평균 가격이 149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H주는 뭐예요? 홍콩 H주 그리고 본토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토가 A주고 홍콩 같은 회사인데 홍콩에 상장된 건 본토에 상장된 건 A주. 이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다는 거고 본토 대비 홍콩 상장 기업이 50% 가까이 디스카운트 돼 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본토에서는 150위안에 거래되고 있는 게 홍콩에서는 100위안에 거래되고 있다? 꼭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평균적인 거다 보니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H주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들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생지수와 H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의 실적도 2021년 저점을 기준으로 좀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라든가 발생 손실 감수에 따른 충당급 환입 등의 조건으로 초상은행, 농업은행 같은 은행주의 순이익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H주, A주의 가격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제가 볼 때는 홍콩은 좀 싸게 거래되고 본토는 비싸게 거래되는 게 예를 들면 홍콩이 지정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을 얘기한다라든지 무슨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가격이 벌어지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홍콩지수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본토지수로 자금이 좀 더 쏠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갭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실적도 낮은 기조효과나 비용축소, 정부 규제 리스크 완화 등으로 21년 저점을 기준으로 매출이 좀 개선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계속 언급해드리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좀 활발했었던 홍콩 시장의 자사주 매입이 오늘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꾸 홍콩에서 그런가? 우리 서리 매니저님, 약간 그 홍콩 배우 누구 좀 닮으신 것 같아요. 아, 제 양조인가? 양조인 맞나요? 양조인은 알고는 있는데요. 처음 들어보기에는 누구 닮으셨죠? 혹시 알고 계시면 그냥 미리 자수를 하시는 게 빠른 어차피 채팅창에 다 나오게 되어있거든요. 네, 제가 홍콩 배우 어릴 때 닮았다는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금성무? 이름이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파도 오래전에 들어가지고 아, 멋진 외모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텐센트 같은 경우는 올해 6억 홍콩 달러를 매입했다라는 자사주 매입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징둥은 작년 말 자사주 매입 금액의 한도를 좀 늘리고 매수 시간을 24년 3월까지 연장하는 안을 통과시켰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샤오미, 알리바바 이런 쪽도 자사주 매입을 좀 지속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이후에 해외 펀드 자금이라든가 중국 본토 자금의 홍콩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확대되는 것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나왔습니다. 여명. 여명, 여명. 네, 네. 그 한 20대 때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아, 홍콩에 여명이 있다면 한국에는 우리 송승훈 여명 808로 갈까요, 그러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여명. 아, 여명 닮으셨구나. 아, 진짜 매력적이. 어쨌든 두 배우 다 굉장히 또 미남 배우라서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여명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항생 테크 지수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3분기 후반부터는 본토 시장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는 양해까지는 항생 테크라든가 홍콩 쪽이 조금 유효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양해 이후에는 우리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확인했듯이 정책 수혜주로의 변경들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3월부터 시작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빠질 때마다 많이 빠졌던 주도주, 전기차, 반도체 이런 것들을 매수하는 전략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료로 돌아가서 어쨌든 중국 정부는 경기 하방을 뒷받침할 수준으로만 부양을 진행할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시진핑 3기의 정부 안착 시점이 교체되는 시점이 10월이니까 그 이전까지는 박스권 흐름을 연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책 가이드가 규범 하에서의 발전, 안정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규범 하에서의 발전? 사실은 공동부에 대한 규범을 하지만 규범 하에서의 발전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예전에는 규범 없이 그냥 빅테크들이 알아서 이런저런 사업들을 벌렸는데 이제는 그렇게는 안 하고 중국 정부가 정해놓은 어떤 룰 안에서 너네들이 좀 성장해봐라.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작년에 사실은 중국은 공동부유라는 굉장히 강한 규범을 했었어요. 올해는 시장이 어쨌든 굉장히 GDP 성장률 이런 것도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규범을 조금 줄이면서 시장을 좀 안정시키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빅테크의 성장은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에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에 대한 리스크가 현재 정점을 좀 지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극도로 악화된 센티멘트로 인해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홍콩의 다운사이드 리스크보다는 업사이드 폰테셜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인플레이션 관련해서요. 그렇죠. 그 영향이 중국에는 그렇게 크게는 안 갈 걸로 혹시 그럼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사실 이제 주도주를 보면 중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친환경 종목들 우리 클린에너지 관련한 종목들이 다 많이 빠졌거든요. 작년에 좋았다가. 그리고 전기차 관련 종목들도 작년에 엄청 좋았다가 같이 다 빠졌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주도주는 지금 사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주도주의 반등은 어쨌든 분명히 또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미국이랑 비슷하게 간다고 보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도주가 아닌 섹터들, 위성 전략이라고도 보통 하는데 그런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이 상승하는 구간이다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세틀라이트 스트레티지, 위성 전략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주도주 말고 그 주변에 있는 주식들, 괜찮은 주식들 골라보는 게 오히려 상승률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1분기에는 좀 그런 경향이 가고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지금 워낙 투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경기 방어죡 위주로 좀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필수 소비제나 이런 것들, 좀 담는 것들이 필요한 그런 거고 실제 성장주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 위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런 관점인데 결국에는 어쨌든 미국 시장이 좋아진다고 하면 미국도 주도주 위주로 다시 가야 되잖아요. 메타버스가 될 수도 있고 전기차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와 방향성은 중국도 분명히 3월 양해 2위에 맞출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지금은 정책적으로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미국의 금리 인상 역량도 분명히 받고 있고요. 오늘 아까 주가도 봤지만 여전히 에너지, 금융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좋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위주로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도주가 바뀌는 것도 잘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타이밍상으로는 조금 빠져있는 종목들도 보는 게 필요하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미국 쪽 한번 가볼까요?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오늘 주가는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많이 하락을 했어요. 국채금리 급등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었고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금융주로 인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S&P500은 전일 대비해서 1.84% 빠졌고요. 다운은 한 1.51% 하락을 했습니다.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이 한 2.6% 하락하면서 여타 지수 대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국채금리가 어제 좀 급등을 했죠.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가운데 일부 금융주 실적들이 발표되면서 하락 출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국제 유가의 급등으로 인해서 예상보다 강력한 인플레 우려가 자극되면서 3월 FMC에서 50p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나스닥이 좀 견고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규제당국의 대형 기술주에 대한 독점 금지 조치 강화 검토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보면 크리스토프 월러 연준 이사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에 5번의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이나 사실 시장이 놀라지 않는 게 연준의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시장과 소통하는 게 연준의 과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월에 50pp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50pp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점에 주목을 하면서 금요일 날 미국 국채 급등으로 이어졌던 모습들이었고요. 물론 그때 CPI도 좀 높게 나오긴 했죠. 그리고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JP모건 다이먼 CEO가 6차례나 7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던 것들도 좀 영향을 줬고요. 어쨌든 연준 의원들의 공격적 발언이 금리의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0년 물 국채 금리가 지금 1.87%까지 올랐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최고치고요.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 물 금리 같은 경우도 1.04 처음으로 팬데믹 이후의 1%를 상위하는 모습들이었고요. 장단기 금리 차도 좀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30년 물에서 50년 물 뺀 금리도 50pp 초반까지 하락하면서 팬데믹 이후의 최저치다라는 것들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0년 물에서 50년 물을 빼요? 5년 물이요. 보통 10년 물에서 2년 물 빼는 게 우리 장단기 금리 차 미국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례로 30년 물에서 5년 물 뺀 것도 팬데믹 이후 최저치다라는 거고요. 금리 차가 좀 붙고 있다. 들고 있다. 그렇죠. 연반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3월 금리 인상 확률이 거의 95%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3월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에 이어서 문제는 5월, 6월 이렇게 매회 금리 인상 가능성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긴 한데요. 아직은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고요. 3월에 50pp 인상 가능성은 전일 3.3%에서 5.5%대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사실 이미 시장에서는 연준의 긴축 의지를 가격에 반영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이 올해 4차례 이상 금리 인상을 반영했고요. 연준의 공격적 긴축에 대한 우려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데 유로달러 선물 시장에서는 올해 12월, 연반기금 선물 시장에서는 내년 초까지 4회 정도, 한 100pp 정도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유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죠. 사고도 터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유가도 오늘 2.6% 오른 86달러 정도 마감을 했거든요. WTI 기준으로. 이게 2014년 10월이 가장 높았고요. 사실은 올해 7월부터 유가가 계속 고점을 갱신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수요 공급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정학적 요인도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아람에미레이트의 석유시설 공격을 받으면서 공급 차질 우려가 고조되었고 오늘 장중에 북부 이라크와 지중해 항구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테러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아서 폭발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강세로 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몇 십만 배럴씩 공급이 좀 덜 될 거다 이런 뉴스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에서도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 모습들이고 반대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유가는 좀 더 갈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에너지 업종들이 좋은 이유가 이런 영향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 유가가 사실 이렇게까지는 안 갈 거라고 연말에 예측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측 못한 이런 상황들이 계속 터지네요. 유가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더 강하게 갈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군요. 올해는 유가 100불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올랐다가 그리고 계절적인 이유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겨울에 유가가 좀 많이 오르고 에너지 가격도 많이 오르고 봄이 되면 좀 꺾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100불까지는 갈 수도 있지만 다시 또 내려올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론 정리해보면 시장이 빠졌던 게 사실 이번 주 시에는 굉장히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조정받았는데 국채금리가 좀 튀었던 게 제일 컸고 유가가 좀 많이 올랐고 실적이 안 좋았고 거기에다가 대형기술주 규제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블리자드가 MS에 인수된다. 이거가 굉장히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블리자드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기업이다 보니까 이거 이슈가 미국 시장에서 나온 것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쌓으시던데 이거 관련해서 뭐 좀 추가로 들려오는 소식이 좀 있습니까? 제가 뭐 추가적으로 이거를 보진 않았는데 일단은 블리자드가 어제 25.8%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하루에? 네. 하루에. 25.8%? 네. 25.8%. 근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750억 달러 정도에 블리자드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90조쯤 되겠네요. 그렇죠. 750억 달러면. 그래서 메타버스 산업을 좀 이끌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25%대 급등을 했는데요. 뭐 관련된 이제 게임즈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 정도였고요. 그러니까 MS 마이크로소프트가 자기네가 어쨌든 뭐 조금은 그래도 하드웨어적인 어떤 준비가 돼 있는데 안에 넣을 이제 컨텐츠가 좀 부족하다 생각을 해서 이런 게임 회사들을 이제 사들이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죠. 네. 게임이 사실은 이제 메타버스의 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도 하고 뭐 메타버스 관련돼서 실제 메타 플랫폼 이런 기업들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거에 좀 대항하는 모습들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좀 나온다 나왔다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뭐 안성훈 애널리스트 KB의 안성훈 애널리스트의 뭐 리포트가 좀 참고해 될 만한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까 혹시? 이 리포트는 이제 기업의 이제 실적들이 나오는 시기다 보니까 이 내용들을 한번 보면 어떨까 싶어서 KB증권 자료를 좀 갖고 와봤는데요. 오미크론의 확산이 좀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구인난을 통해서 비용이 좀 상승되는 모습이거든요. 오늘 이제 금융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비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뭐 바이러스 확산의 대표 피해 업종인 뭐 델타라든가 반대로 이제 백신과 검사 키트를 판매하는 코로나 수의 기업인 월그린스 부츠 혹은 이제 금융 업종까지 인력 확보를 위해서 22년 비용이 좀 크게 늘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실적 시즌에 오미크론이 구인난과 비용 문제로 좀 연결되고 있다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비용 상승으로 인한 마진 악화를 방어하려는 기업들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아진 비용 부담을 기업들이 잘 상세하는지 좀 살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4분기에 보면은 올해 이제 기업 마진이 4분기뿐만 아니라 올해 기업 마진이 이제 비용이 좀 자주 유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비용도 좀 잘 챙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4분기 순이익률이 3분기 대비 조금 낮아진다라는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24개 산업 그룹 중에 21개의 곳이 순이익률이 하락할 것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3분기 이제 적극적인 가격 정가를 통해서 순이익률이 개선되었던 업종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미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기는 좀 어려운 기업들이 있다. 그리고 미국 가게의 소비심도 좀 불안하고 정책도 지금 되돌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정가하는 기업들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쨌든 실적 가이던스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팬데믹 이후에 주가를 끌어올렸던 것은 이익이 큰 폭으로 상향된 낙관적 가이던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번 4분기 그리고 올해의 가이던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건비 상승을 가격이 전가하는지 여부들을 좀 잘 챙겨야 된다라는 게 리포트의 주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 상승을 가격이 잘 전가할 수 있는 회사를 골라라. 그리고 실적 좋은 회사를 골라라. 이런 말씀이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를 고르려고 하다 보면 이미 오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금융업종의 실적들이 발표되면서 이번 주에 사실 조금 오를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어제 좀 빠졌고. 오늘 아까 선물 보니까 약간 올라가는 모습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왔다 갔다 반복할 수 있는데요. 다음 주 IT 기업 실적들이 나오니까 그때 주가가 조금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 아무래도 기업 실적들이 잘 나오면 많이는 못 오르더라도 하반경직성은 생기겠죠.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KB에 나온 자료들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11월에 나온 자료 가지고 한번 그때 11월 말에 올해 시장 전망을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거의 지금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거 잠깐 언급을 드리면 상반기에는 정치 불확실성과 통화 긴축 우려를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그때 했었어요. 그리고 중간 선거가 있는 해 주가는 좀 다소 부진하더라. 왜냐하면 보통 여당이 위석을 좀 많이 잃기 때문에 정부 추진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그때 버지니아주의 주지사 선거가 했던 걸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공화당의 주지사가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도 어쨌든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때 좀 주가가 좀 부진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중간 선거 열리는 해에 11월 12월 주가 수익률이 좋다라는 얘기를 들면서 하반기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내년에는 대통령이 3년 차이기 때문에 다양한 부양책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주가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년 차 때 부양책들이 많이 나오는군요. 그렇죠. 재선해야 되니까. 그래서 또 비슷하게 우리가 스타일 전략을 좀 하자 그때 말씀드렸었거든요. 1분기에 이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1.8% 중반까지 상승할 거다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서 겨울에 원자적 가격 상승이 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잖아요. 특히 유가가 지금 최근에 또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경제도 이제 팬더믹에서 조금 벗어나면서 실제 금리 상승에서 가세한다 했는데 사실 지금 팬더믹이 아니라 팬더믹이 계속 연장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금리가 오를 때는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조금 유리한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1분기 고점 전까지는 금융업종 좋다라고 했는데 최근 실적 나오기 전에 금융업종이 약간 반등했거든요. 약간 조정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또 좋아질 수 있는 모습들인 것 같고요. 이제 계절적 수요가 줄어들면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을 찾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약간 둔화될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성장주를 좀 담을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담을 기회는 참 많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혹시 지금 도망갈 기회는 아닙니까? 지금 금리며 큐티며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등의 악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우리가 시장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은 사실은 포트를 만약에 다음 주 정도 만약에 오른다고 하면 조금 줄일 수는 있겠죠. 오른다면 줄여라? 그렇죠. 다음 주에 IT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반등을 한다면 그때 줄일 수 있는 기회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영업이익이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했던 건 저는 유지하는 전략이 맞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지금 추가로 담을 경우에는 주도주보다는 이렇게 이제 스타일에 맞춰서 투자하는 전략들이 필요하고 그게 금융이나 에너지나 경기 방어주가 될 가능성이 좀 많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상황에 맞춰서 투자해야 되는데 사실 올해 문제가 되는 거는 테이퍼링 종료하고 그다음에 3월에 금리 인상을 하고 12월 정도에 또 큐티를 바로 시작해버리는 거잖아요. 큐티를 더 일찍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7월에 나오긴 했는데 결국에는 파월이브로 연말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걸 바로 바꾸지는 않을 거예요. 다음 주에 1월 FMC가 나올 텐데 제가 볼 때는 그 건은 바로 바꾼다고 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사실 변동성이 커진 시장이긴 맞지만 그럼에도 이제 예상대로 시장이 흘러나간다고 하면 충분히 투자 기회는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사이에서 매매를 좀 잘하면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의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다. 올해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마켓 브리핑은요. 미래세증권의 센터 영업부면 저 을지로 저쪽에 있는 거죠? 네. 네 거기에 계신 우리 송승훈 선임 매니저님과 함께 쭉 살펴봤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배분 전략의 달인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 최악의 순간에도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사실 봉인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의 1,000배 이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